안녕하세요. 살르몬 데몬스트레이터 이미양입니다. 이미양 데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럽고 파워스러운 스키로 유명하시는데 본인의 스키 타실 때 어떤 감각으로 스키 타고 계신가요? 저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내가 센터의 중심에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삼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시면 센터로 타는 건 상당히 스키 기본이신데 그런 일반인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센터로 타는 어떤 트레이닝 방법이 있나요? 저는 스킹 하기 전에 일단 사활강을 하면서 점핑을 하면서 이 발바닥의 감각을 가지고 항상 전체적으로 다 닿을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면서 그 다음에 기울기에 슬라이딩하면서 기울기 연습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.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스피드하게 카밍을 할 때 훨씬 더 연습이 잘 적응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기초부터 차근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. 오늘 돌아오는 공부 일본 시위주 시즌에 어떤 계획은 어떠십니까? 저는 살로몬 데몬팀에 있으면서 아마 각 스키장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참가할 거고요. 저는 일반인들과 좀 더 가까이 용평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기술 선수권대를 위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더 스키가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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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